2014년 LG 모바일의 첫 작품 대화면 스마트폰 시대에 코드를 입은 스마트폰 LG G Pro 2입니다 노크 코드 기능은요 나만의 패턴을 화면에다가 설정하셔서 화면을 노크하시면 바로 홈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저희 LG G Pro 2의 슬로우 모전 비디오 기능인데요 저희가 60프레임에서부터 120프레임까지 원하시는 LCD 동영상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타사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배속이 지원이 되지 않지만 저희 LG G Pro 2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배속까지 원하시는 속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느린 화면으로 원하시는 화면을 재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LG G Pro 2를 통해서 저희 기능에서 울트라 LCD 레코딩 기능을 설정을 한 후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저희 모드에 들어가셔서 매직 포커스를 설정을 하신 후에 저희 촬영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네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초점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쪽에 중심을 두고 싶을 때 이렇게 두어주시면 뒤에가 약간 뿌옇게 앞쪽이 중심이 오실 수 있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뒤에를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 앞에가 약간 뿌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잘 잘해주신다고? 이건 뭐 그랬는데? 이거 너무 많지 않아 СМ aside 이 게 와서 저는 네가 안 먹고 zat 네 이 놓이 요句 요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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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